하늘 탈수는 다년데도 음악 캐릭터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면에서 활동하며 맞는 발걸음과 무기로 불포장을 치러진 트리트칸 씨 아이돌 위키미키드! 안티플레이더 상투선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! 네, 안녕하세요. 인피엔드 남매영입니다. 제가 이제 활동한지 어느덧 10년차 가수가 됐는데요. 인피엔드 멤버들과 상을 받다니깐 솔로로서 아주 뜻깊은 상을 제 오른손에 거머쥐었습니다. 정말 감사하구요.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제 생각에는 타고난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는 늘 타고났다고 생각하지 않구요. 노력하는 친구인데요. 저를 늘 타고난 사람들이 만들어주면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 계십니다. 울리멘토테인먼트 이중혁 대표님과 그리고 또 이영준 이사님과 그리고 이지영 부사장님. 네, 그리고 또 저희 울리멘토테인먼트 모든 식구들이 정말 저를 타고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요. 그리고 인피엔드 멤버들도. 그리고 인피엔드 멤버들도. 저는 이렇게 순으로 3가지를 만들 수 있겠네요. 너무 감사하고. 네. 그리고 저기 계신 저희 이승훈 멤버들. 네. 네. 굉장히 오랜 시간 눈대도. 늘 제 옆에서. 네. 저렇게 큰 소리로 함성을 지어주고 계십니다. 네. 감사하고. 고맙고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단체의 상을 드리겠습니다. 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트리키입니다. 네.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곳에 초대받아서 무대를 사실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일단 저희 키링들. 저희를 이렇게 계속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준 키링들 덕분에 저희가 더 힘내서 열심히 무대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. 또 이제 저희 판타지오 뮤직 모든 관계자분들. 그리고 저희 판타지오 관계자분들. 그리고 저희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언니들. 오빠들 너무너무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. 저희 위키미키가 더 앞으로 또 여러 활동을 다양한 방면에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위키미키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